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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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도의 아이템과 이어진 영상이 됩니다. 매 influencer Umaés mund는 Gothic 대박이요 가 Abuso 난 mond Today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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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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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현이! 재현이! 오늘 전타석 출력하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팀에도 승리에 기여를 했다는게 저 자체가 좋습니다 요즘 타격감이 좋으신 것 같던데요? 어떠신지요? 어... 좋아도 좋다고 말을 못하겠고요 제가 시즌 끝까지 팀이 많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! 수고하셨습니다! 네 수고하셨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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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드려요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아까 디딤바 미끄러져서 잠깐 주저앉으셨잖아요. 지금은 괜찮으세요? 네, 괜찮습니다. 그때 잠깐 놀라서 그랬었는데 다행히 괜찮으셨습니다. 오늘 중계에서 원테인 선수 투구 보고 예술이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오늘 예술적인 투구 점수 몇 점 주고 싶으세요? 그래도 150점은 줄 수 있는 그런 피칭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잘했습니다. 오늘 저는 좋은 피칭이 다행히 démarrased. 이의 생일이 바로 우선 수요 종합을 열어드렸었는데 오늘 우리는 일에 맞춰서 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내일의 다행히 조금 나가요?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거의 4일은uest 택시에서 마치고 지금 바지까지 테르로 만드는 것을 잘 생각Oмаça, 이런 것들을 다행히 나눠서 뵙시플레이션을 사용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잘 안아주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